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나현석 자산관리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까지 오셨나요? 네, 편의점 업계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을 윤이 났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재산인 금부터 지난 3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비트코인까지 다양한 자산을 상품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편의점을 활용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편의점에서 지금 2030세대 중심으로 소규모 단위 금테크가 유행이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금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2030세대는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통해서 1g 단위의 금을 모으고 있는데 한국조폐공사 자료에 의하면 1g 이하 저중량 골드바 판매량은 올해 1분기에 지난해 4분기 대비 6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GST25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금 자판기 구매자 중 20대, 30대가 52%를 차지할 만큼 큰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금테크에 관심은 있지만 주머니가 가벼운 mz세대의 마음을 잘 타겟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젊은 층의 금테크 트렌드 난이 바뀌었네요. 금을 사기 위해서 편의점을 더 나더는 젊은 층은 늘어났는데 오히려 금은빵이 이렇게 집결되어 있는 종로거리는 또 한산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금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서 3.75g 한돈은 이제 구입하거나 선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었는데요. 금값은 90인지는 했지만 서울 종로구의 종로기금속 거리는 한산합니다. 돌반지 한돈이라도 사려면 40만 원 넘게 써야 하니 금을 사려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심지어 오후에 문을 여는 금은빵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흔히 돌반지로 금 한돈의 반지가 대중적이었지만 금값이 많이 올라 현실적으로 돌반지, 금 한돈은 옛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얇은 골디바에 수요가 몰려 한돈보다는 부담 없는 1g 또는 0.5g짜리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2030 세대의 저중량 금을 조금씩 자주 나는 금테크족을 중심으로 금 챌린지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또 편의점이 가상자산 거래소와도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 참 이게 말로만 들어도 이색적인 조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국내 편의점인 이마트24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일명 비트코인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가격은 5,900원으로 포장을 벗기면 비트코인 QR 쿠폰이 나오는데요. 도시락에 들어있는 쿠폰 QR을 핸드폰 카메라로 인식하면 가상자산 거래소로 연결되어 1인당 1만원부터 최대 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으며 비트코인을 받으려면 이벤트 기간인 5월 31일까지 쿠폰 번호 입력을 완료하셔야 하니 기간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게 도시락 저것만 사먹으면 다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찾으셔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우리 나연석 우리 관리사님이 참 네. 아주 시기적절한 때에 좋은 걸 갖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 우리 말에 그 저 우리 노파심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노파의 마음이거든요. 네. 오래 살다 보면은 자꾸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거 우리 기억나잖아요. 한 2년 전인가 그때 편의점에서 뭐 사면은 도시락 사면은 주식 한 주씩 주고 했던 그때가 꼭지였습니다. 그때가 꼭지였고 지금 금도 차트를 펼쳐보면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와 싶을 정도는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제 편의점을 드나드는 젊은 층이 이렇게 뭐 1g씩 사고 하는 이 돈까지 이제 빨간 먹겠다면 다 온 거 아닌가요? 솔직한 얘기로. 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그 비트코인 추가로 받는 거 그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셨다시피 금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면서 관심이 많이 쏠렸죠. 이렇게 이승적인 재테크 상품 출시로 MZ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건 사실입니다. 이 비트코인 도시락을 구입 후에 QR을 인식하게 되면 쿠폰번호를 입력하시고 난 뒤에 기존에 미연결되어 있던 NH농협은행 계좌를 등록하시면 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쿠폰 입력 1만 원과 계좌 연결 2만 원까지 총 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게 되는 건데요. 비트코인은 매주 화요일에 계좌를 지급되고 6월 15일까지 지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